전형공학과의 래퍼 댄스라인 성주, 민수입니다. 오늘은 세번째 포인트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주시죠. 두번째 포인트항이랑 같은 스텝입니다. 여기서 오른발을 들을 수 있고, 껌추! 한 번 더! 5,6,7,8,4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4,1 다음 세번에 2,7,8,6,7,8,4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5,6,7,8 빠밤밤밤밤밤밤 네,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5,6,7,8 빠밤밤밤밤밤밤밤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번째 엔시로 스텝이 되요. 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꺾어줍니다. 그 다음 다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를 기다려드리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7,8,4 1,2,3,4 네, 이때 손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겠죠? 손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휘둘러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말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6,7,8,4 1,2,3,4 네, 여기까지 배워보셨으면 다음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빼주시면서 왼손이 올라갑니다. 하나 그 다음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다리를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이 다 같이 올라옵니다. 둘 네,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를 차면서 몸으로 당깁니다. 네, 여기까지 카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7,8 1,2,3,4 5,6,7,8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을 노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년공화국의 고인창 끝 끝 지금까지 소년공화국의 석중 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5 6 7 4 빰밤밤 빰밤 빰밤 빰 의사 포인트 5 6 7 4 박습니다. 네. 들러오세요. 박수인데요. 빰밤밤 빰밤 빰 네. 오른쪽으로 쭉쭉 갔으면 다시 왼쪽으로 쭉쭉쭉 가야겠죠. 8, 6, 7, 8